네 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지금 2월 27일 오후 3시 45분 입니다 현 상황까지 전세계 지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칠레 이키케 또 나왔죠 4.4 입니다 지금 동쪽으로 해서 109km 이키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키케 대지진이 있었죠 2014년 4월 1일로 기억하는데 8.2 이었습니다 이키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그 2020년도 11월 2일날 6.2의 강진이 있었고 다음에 이키케에서 또 12월 7일날 아 그때 그 6.1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윤지겨봐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키케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상황을 보면은 8.2의 강진이었는데 이키케에서요 이키케가 물론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인데 2014년도를 보면은 이키케가 4월에 났지 않습니까 그럼 2014년도 한번 1월 상황을 보면은 뉴질랜드에서 1월 20일날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진이죠 보통 한 4에서 5 요즘에도 물론 강하게 6점대가 동일본 대지진때도 그랬죠 4,5 하다가 6 올라와 그랬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2월 12일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6.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진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 3월 9일날 멕시코에서 5.8의 지진이 있었고요 강진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 2014년 3월 14일에 이오나다에서 6.2 그 다음에 4월 1일날 칠레 이키케에서 8.2 4월 10일날 니카라과에서 6.1 4월 18일날 멕시코에서 7.2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전반적으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이키케의 8.2를 찍기 위해서 1월에 6.1, 2월에 6.9, 3월에 5.8, 6.2 뭐 이런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향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진이 나오는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작년 12월 21일날 일본에 제펜의 그 어디죠 아 제펜의 그 아오머리에서 6.5 그 다음에 그 그 2월 14일날 후쿠시마의 나미에 해상에서 7.3 그리고 올 초에 또 그 올 2월에 그 뭐죠 저기 그 로얄티에서 7.7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서 7.0 그 다음에 칠레의 해상에서 6.7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에서 강진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라고 보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대지진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전진들이 전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국가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바꿔 지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지구면 지구입니다 남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칠레라는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느 한 국가에서 이렇게 전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걸 잊어버리고 얘기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지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전 세계 지구에서 현재 필리핀 그 지역에서 7.0 그 다음에 로얄티에서 6.7 그 지역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7.77 여기 다음에 칠레 해상에서 6.7 이렇게 지금 전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 왜 나오냐 재팬에서 대해지진을 재팬 지역에서 국가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본 지역에서 대해지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7.0, 7.3, 7.7, 6.7, 9마리 6.5 계속 나오는 전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에서 대해지진, 본진이 발생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0년도도 보면 2011년도 동일본 대진이 났지 않습니까 2010년도로 보면 그때 아이티 대진이 1월 12일 날 7.0이 있었고 엄청난 몇십만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 언제였죠? 2월 27일 날 2010년도 또 칠레에서 그 얼마죠? 8.8이 있었어요 대지진 그때 그 칠레 대지진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해서 8cm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동일본 대지진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 2010년 2월 27일에 칠레 대지진은 그 아이티 대지진 7.0의 1000배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이티 때 엄청 큰 뭐 수십만 명이 사망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피해 여파가 있고 제가 아는 아이티 그 아는 분도 그 대지진 때문에 그 미국에 어 저기 샌프란시스코 아 죄송합니다 뉴욕이었구나 뉴욕에 뉴욕에 가서 그 저기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족이 대지진 때문에 그만큼 이 대지진이라는 것이 영향이 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2010년도 1월 12일 아이티 대지진 7.0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2월 저기 27일에 칠레에서 8.8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 1년 한 13개월 정도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죠 근데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만 지금 일본만 재팬만 지금 놓고 봐서 그렇지 그 2월 27일 이후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2010년도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어 이미 우리는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진은 계속해가지고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신경을 안 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낙이 얼마 전에 류쿠엘도 4.6 3월 4일 날 그러면 동일본 낙이 6일 전이죠 그 다음에 3월 8일 오가사와라 4.5 동일본 대지진 낙이 3일 전 그 다음에 호카이도 3월 4일 4.5 동일본 대지진 낙이 7일 전 그 다음에 그 후쿠릴레도 4.9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3월 6일에 4.6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낙이 4,5일 전 이렇게 그 그 다음 3월 6일 오가사와라 4.4.8 나오기 5일 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호를 일본 동일본 대지진 전에 지진들이 우리한테 신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한 그러한 계속 지각은 단층은 지구는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서 위험 신호를 알려줬지만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설마 뭐 뭐 뭐 후쿠시마 나미에 뭐 26일날 2월 26일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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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1 아니까 뭐 아이 그거 별로 강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그건 강제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란에 그 4.6에 그 저도 사실 그래요 이런 수많은 지진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라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어디에 푸에르토리크 3.2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3.2 그렇구나 그것도 보면은 여기 또 텍사스 2.9 텍사스 2.9구나 텍사스 2.9구나 오클라우마 2.7 오클라우마 2.7 오클라우마 2.7이구나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에 3.3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는 찍고 넘어가지 아 이렇게 수치만 보고 하지만 실제 그 지역은 안 그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2단에서 4.6 5일 전에 5일 전에 4.6이 났는데 제가 그 지역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이란 얘기 하면서 그때 방송을 했었어요 분명히 그 지역을 근데 저도 워낙 그 제펜이라든지 요즘에 워낙 어전트한 부분이라든지 큰 지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사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란에 대해서 뭐 뭐 크게 우리가 어떤 한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뭐 대한민국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뭐 부쉐로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그냥 살짝 원전만 얘기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 지역이 폐허가 돼 있더라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제 이만큼 그 어떠한 그 그 국가는 보시면 여기 알래스카 3.2 오늘 그 다음에 알래스카 2.8 또 여기 여기는 어디죠 여기도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2.9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펜 미사와 4.8 그 다음에 나미에 4.7 그리고 여기는 또 나미에 4.7 그 다음에 그 나하 어키나와 나하 4.3 그리고 저기 미크로네시아 4.9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아 이건 또 난거네요 4.9 그 다음에 필리핀 4.5 그리고 인도네시아 5.0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4.4 그 다음에 그 바누와 5.1 계속 환대핀에서 휴지가 안좋은 휴지가 안좋은 휴지 5.6 굉장히 안좋은 동일번호와 비슷해요 휴지 4.7 안좋은 여기는 사우시스트 인디언니지는 뭐 5.8 규모는 크지만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희한한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사점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넘어가는데 희한한거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동일번 대지진 발생하기 얼마전에 몇번 계속 보이더라는 얘기네요 수치가 얼마전에 불과 얼마전에 아니 아무런 제팬하고 무슨 상관 동일번 대지진 2011년도에 무슨 상관 인간들이 모르는 뭔가 단지키스칸 4.3 그 다음에 그리스 4.3 그리스도 나는데 동일번 대지진 발생하기 얼마전에 그리스도 계속 나섰거든요 그리스와 아프가니스탄을 저도 동일번 대지진을 보면서 그리스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나네 중국도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일본 대지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지진이 나고 있다 이거죠 글쎄요 어떻게 설명이 그 아이슬란드 4.8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데이터로는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 안좋은 4.7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아이슬란드에 지금 에이아프 저기 에이아프 화산하고 요클 화산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븐과 화산하고 두개가 포할리엄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아까 볼 때 보니 3.0 이런 데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싼 난데아스 단층이 있어가지고 싼 난데아스 단층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이고 이 단층 때문에 1906년에 1906년에 700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샌프란시스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의 싼 난데아스 단층 때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큰 어떠한 지진에 그 미국의 지진을 하면 그 이제 캘리포니아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의 지진이 그러면 캘리포니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게 좀 상황이 좀 바뀌는 상황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캘리포니아 이렇게 지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오클라호마 지역이 이 텍사스고요 여기 뉴메시코 여기도 뉴메시코 그 한 달 전에 그 저기 경고를 하고 있었죠 에리조나 에리조나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염수를 주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단증선을 건들면서 이제 이게 지진이 다발띠 10년간 28,000번이 지진이 났습니다 10년간 28,000번 엄청난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오클라호마가 캘리포니아하고 두개의 큰 지진이 나는 미국의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가시려는 분이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캘리포니아하고 오클라호마 쪽은 피하시는가 보다는 생각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재산 손해가 그래서 1억 달러 한 1,120억 되죠 한 1,120억 1억 달러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고 오클라호마의 땅값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위험하지만 땅값은 쌓여 집값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위험 오클라호마하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네바다 네바다도 여기 보면 또 지진이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네바다인 거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냥 찍으면 네바다에요 그냥 지진 난 곳이니까 이만큼 미국은 되게 단순화되어 있다 네바다 왜냐하면 3.7인데 여기도 산안드라스 단층과 연관되기 때문에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쪽은 만약에 이민을 가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캐나다에 벤쿠버 이쪽하고 벤쿠버 같은 경우는 브레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판단히 조사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캐나다 미국을 가실 이민 가시는 분은 그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어떤 얘기까지 나면 종말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부 뭐 종말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종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 종교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어떤 사주팔자라든지 어떠한 그 제가 좀 신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한류 스타의 죽음을 제가 3일 전에 꿈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으로서 종교활동을 이덕교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장로교인인데 열심히 다니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일 못가죠 온라인 예배를 좀 하고 있는데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렇게 사실 작년에 팬더믹이 2월부터 생겼죠 이제 1년이 됐는데 지금 팬더믹이 오늘부터 뭐 이제 그 토요일부터 그 백신 주입을 뭐 한다고 하더라 근데 사실 종말론 얘기 나올 만한 하긴 합니다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지금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팬더믹이 좀 이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보면 요즘 13일부터 27일까지죠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11번 났고 유럽에 유럽을 빙하시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다호와 몬타노주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에 옐로스턴이 폭파를 하게 되면 거기도 또 미국 전체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전 세계를 다 그냥 완전히 또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종말론이 나올 만한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좀 많이 크게 위험하고요 스마트라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도 마찬가지 화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세계 화산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사실 그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아 이 종말론이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러한 환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여 움직인 부분은 확실하니까 뭐 저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에 그 8.8 2010년에 있었던 8.8 지진 이키케 지진에서 그 자전축이 8cm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또 동일본대 지진때도 또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 지구에 어떤 종말이 오든 안오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2월 27일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이 4시 5분인데 이 시간에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봅니다 종말이 오더라도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1999년도에도 종말이 온다고 2000년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슈가가 온다 슈가가 온다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슈가를 대비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팔렸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책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글쎄 이제 그 종말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실제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회 없는 삶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 그 어떤 그 유튜브에 유튜브에 어떠한 그런 인기를 위해서 자꾸 3월 대기진 말씀 근데 데이터로 얘기해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뭐 미워해서 자꾸 일본에서 3월에 대지진 보세요 제가 무슨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실제 3월달에 일본에 대지진 난다 그래도 저한테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다고 보세요 저기 그 후쿠시마 7.3 요번에 나미에 해상 지진 나는 거 저 2주 전에 미리 제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후쿠시마 2월 13일날 나미에 지진 나는 거 7.3 나오는 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친 사람이 저예요 2주 전에 하지만 제가 그걸 마쳤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조회수가 조회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더 늘어난 구독자 한 몇 명쯤 더 늘어난 거 있어요 한 열 몇 명 그것뿐이에요 전혀 정말 도움이 별로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대형 유튜버들이 도움을 받았죠 그때 그러니까 7.3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3일 이후로 그때 막 여러 가지 그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크게 떠들고 그다음에 어떤 뉴스미디어에서 또 그런 어떤 데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니 관심이 가지니까 저는 똑같아요 그냥 특별히 뭐 그 지진 전 전후나 다 마찬가지 그 조회수는 마찬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3월에 대지진이 난다고 해도 저한테 크게 도움될 거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 구독자가 뭐 그 제가 마쳤다고 그래서 얼마나 늘고 뭐 뭐 그러겠어요 조회수가 얼마나 늘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대지진이 났다 일본에 뭐 한 일본에 한 9.5의 대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이제 그 대형 유튜버들이 또 일본 대지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막 그 뉴스미디어에서도 막 이제 떠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지 막 30만 100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겠죠 대지진이 나오면 아마 100만 조회수는 넘어갔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특별히 뭐 제가 지금 제 상황에서 그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대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 여러분들과 어떤 그런 공유를 하고 같이 함께 가는 함께 가는 그런 의미이지 특별히 뭐 어떤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위해서 그런건 크게 그런건 없어요 물론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냥 저 아까 말씀드린 현시 2월 27일 토요일 4시에 노력을 할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떤 어떤 전제 조건을 일본에 지진이 난다는 걸 던지고 아이슬란드 이런건 아니에요 아이슬란드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보고 제 기준에서 위험하니까 화산 폭발 위험이 있고 그런 말씀드릴 뿐이죠 아닙니다 자꾸 어떠한 어떤 오해의 시각에서 저를 바라봐 바라봐 주지 않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3월달에 대지진이 난다 해도 저한테는 큰 도움될건 없다 확실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는 도움될건 없다 대형 유튜버들은 도움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많거나 기존에 이미 그렇게 그런 분들은 대형 만약에 3월 며칠날 지났어요 대지진이 그러면은 그 시점에 영상을 올리는 대형 유튜버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저는 도움될게 없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예 저기 방송은 오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저녁에 또 어전트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